사무엘상 25장 23절로부터 35절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비가엘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아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정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정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게이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정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야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정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정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제불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아까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게 속에 쌓였을 것이오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정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엘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성할 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 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 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린 것과 신이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헤아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스리라 하니라 다시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이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시작은 아비가이리 다이삵에 나아가서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자기의 말을 하는 것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이수로부터 너의 그 원하는 대로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받았으니 너는 이제 돌아가라 라는 말을 받아요 이것은 지금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가 예물을 갖고 와서 다윗 앞에 드리고 우리가 즉 하나님 앞에 원하시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 그에게 드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나 우리가 드리는 경배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서 주님으로부터 뭘 받은 거예요? 온전히 그것이 받으신 바 되어지고 응답되어지는 것을 기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비가이리 어떤 식으로 다윗 앞에 말을 하였는가 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는 와서 다윗에게 그를 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를 주로 표현하면서 아주 은혜되는 말을 24절에 합니다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아비가이른 나발이 행한 그 행함 그 죄악을 나발에게 돌린 게 아니라 자기에게 돌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복 기도할 때도 그 죄를 자기에게 돌리라고 말했어요 이 말씀대로 우리 주 예수 크리스토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당신이 그 몸에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부터 건져내신 자시다 바로 우리의 구원자시다라는 거예요 아비가이리 이제 다윗에게 나와서 그를 주로 부르면서 이 죄악을 나에게 돌리라 말하면서 그 불량한 사람 나발은 게이치 마소서 그는 미련한 자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는가가 요한복음 2장 2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에 대해서 누구의 사람의 증언도 필요 없다 그래요 왜? 어떤 사람이 증언해 주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는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시기 때문이다 사람은 근본이 미련해 근본이 악해요 사람의 근본을 왜 악하냐면 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철학적으로 성선설 성악설 주장들을 하지만 사람의 근본이 악하다고 하는 말은 사람은 선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근본적으로 모르는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모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인정하는 선인지 알지 못하죠 그래서 주님은 사람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은 직접 그분이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모든 일을 이루시고 저희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셔서 우리를 그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발의 죄악을 누가 짊어지겠다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짊어지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진리를 우리가 예수님과 접목을 해서 보면 우리의 미련한 죄 말하자면 남편의 죄를 누가 짊어진 거예요 여자가 짊어지겠다는 거잖아요 이제 아담의 범죄를 누가 짊어졌냐면 여자로 온 예수님이 짊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무엇으로 왔어요? 죄인의 형상으로 왔어요 죄인으로 왔어요 그래서 죄인으로 오신 것은 바로 우리 여자가 되어지는 우리를 위한 자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나에게 돌리시옵소서 육체로 오셔서 인자로 오셔서 아담의 모든 죄를 그가 다 그 몸에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을 때 누구를 대신해 죽은 거예요? 인생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진 여자들이 지은 죄를 그 몸에 짊어지신 거나 아담의 죄를 그 몸에 짊어지신 거나 같은 의미를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발이 지은 죄, 바로 죄로 말미하면서 모든 자들이 다 죄가 들어온 것처럼 나발의 죄는 누구에게 다 임한 거예요? 그의 아내에게도 똑같이 임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성경적인 관점은 남자가 한례를 받죠 그럼 여자는 한례를 받을 필요가 없이 만든 것은 여자는 남자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자가 다 범죄하고 모든 자에게 다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와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의미죠 그런데 그 죄를 나에게 돌리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인으로 오셔서 여자들, 아내, 바로 그 하와가 지은 죄를 짊어지신 거예요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들 때 그 선악과를 그대로 받아 먹은 것과 같이 왜? 그 죄를 그가 짊어지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통로가 되었고 그리고 아담의 죄를 예수님이 오셔서 다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스테반 역시 돌에 맞아 죽을 때 사동인전 7장 60절을 보면 그가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입은 자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 중에 주기도문에 나에게 죄를 지은 자를 내가 용서한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시고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완전히 다 도말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스 10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이것을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시는 죄를 지하여서 드릴 제사가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아무것도 이제 더 이상 피 흘리는 제사가 필요 없도록 예수님이 자신을 들여서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너희가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해 주라는 말을 합니다 스테반이 저들이 돌로 나를 치지만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라고 그가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미련해서 그들이 죄악 중에서 알지 못함으로 나발과 같은 짓을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를 아는 자라면 바로 이 아비갈과 같이 스테반과 같은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아버지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기도를 하죠 주님이 하늘에서 모든 계획을 하시고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처럼 나의 가운데서도 이루어지다는 말은 나도 그와 같이 모든 나에게 죄 지은 자를 다 용서하고 그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죄를 다 이미 갚아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 앞에 도대체 무엇을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하게 되어지는 게 그 무엇보다 먼저인데 그 관계가 온전하게 되기 전에 주님은 먼저 해야 될 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재판장에 가기 전에 먼저 형제와 사화해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응어리지고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와 같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시고 나에게 돌리시옵소서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이미 그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 사해주셨으니까 주여 그들을 용서하시고 또 내 마음 안에서 지은 모든 죄도 용서하시고 이제 그 피를 보시고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 말이에요 아비가엘이 나의 말을 들어주소서 그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26절에 한 말이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비가엘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 말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는데 그분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그 피로 나으셔서 내가 그의 자녀가 되게 하신 나의 아버지라는 이 관계성을 표현하는 거예요 모든 기도를 할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걸 믿고 기도하십니까?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일을 이루실 거라는 걸 믿는 믿음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내가 깨닫고 안 것을 고백하겠다 그 다음에 말을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친히 주의 손으로 피를 흘리지 말라는 거예요 보복하지 말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여기 온 것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자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우리 찾아 봉독하시겠어요 다시 했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기브리스 10장 30절에도 말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이 갚을 것이기 때문에 원수를 친히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한 거예요 지금 아비가엘이 와서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십니다 이 아비가엘이 지혜롭게 와서 그 일을 막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그 죄를 나에게 다 부수어서 하고 그분이 그 죄를 짊어지신 것은 우리로 죄를 친히 갚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 손에 피를 묻히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비가엘이 한 말이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 아비가엘이 하는 말은 이미 주님은 믿지 아니하는 자를 하나님이 심판해 놓기로 작정해 놓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신 그 십자가는 믿는 자들에게는 인자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인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이 말은 바로 우리가 어떤 자를 내가 친히 원수를 갚으려고 한다면 그 역시도 믿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손에 피를 묻히지 말라 이 말이에요 다윗에게 가서 주께서 그 손에 피를 묻히지 않도록 나를 보내셨다라는 이 말과 예수님이 내 앞에 오셔서 십자가를 치시고 우리에게 친히 손에 피를 묻히지 말게 한 것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멘 원수 갚는 것을 친히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세요 왜 나는 누구기 때문에 피값을 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기도문 중에 그런 기도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사여 주옵소서 이 말을 내 믿음이 이와 같이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내 손에 피를 묻히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피를 묻히지 아니하고 다 주의 이름으로 용서를 했나이다 그러니까 주님도 그 십자가의 법에 피로 내 죄와 내 허물을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다 도말해버리시고 이제는 더 이상 어떤 피의 제사가 필요 없다고 하셨사오니 나를 용서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가 내가 드린 예배가 나의 모든 주 앞에 청하는 것들이 상달되어지고 온전히 교통을 맺기 위해서 단계를 밟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한다고 하나님이 어 그래 들어줄게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지만 믿지 않는 한 사람은 정제를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행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정제를 받아 하나님이 심판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심판받을 자는 그대로 주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장사를 지내러 가야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죽은 자의 일은 죽은 자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도 죽은 자의 일은 죽은 자에게 심판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그냥 믿음으로 나와 교제하자 나만 바라봐라 그 말이에요 아비가엘이 이 여정이 가져온 예물을 받으시고 이제 소년들에게 주고 이 여정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제 예물을 가지고 나 너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는 말을 하죠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는 얘기는 돈을 꼭 가지고 와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제사를 지내러 나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재물을 갖고 나와야 되거든요 빈손으로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재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나아갈 때 내 심령이 그 피로 말미암아 세례받은 심령이 되어서 온전히 그 피로 내가 구원함을 얻고 은혜를 받은 자의 마음이 되어져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서 기도합니까 그분을 경배하시는 그 경배가 반드시 빈손이 아닌 내 믿음을 갖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갖고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이 피를 가지고 나아가는 자는 자기 자신을 산재물로 여우 앞에 드리는 자가 되어지죠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 12장의 1절에 영적 예배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영적 예배예요 내 안에 예수 생명 예수 피가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그걸 드리면서 주님 이제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하실 것인데 무슨 일을 할 것이냐 이 아비가엘이 고백을 28절부터 하고 있습니다 여우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우와의 싸움을 싸우시미요 그리고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아비가엘이 자기 허물을 용서해 주기를 구하면서 한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잘 살펴보시겠어요 예물을 드리며 용서를 구하는 이 아비가엘은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여우와께서 다윗을 통해서 든든한 집을 세울 것을 말합니다 여우와께서 집을 세우시기에서 다윗을 세우시는 이스라엘 세우기에서 다윗을 세우시는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죠 구약에서는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집을 세우는 거지만 영적으로 신학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위를 가지고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집을 세우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실 것을 이 아비가엘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기초돌이 되셨어요 모퉁이 돌이 되셨어요 그 말씀을 에베스 2장 2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기초돌 모퉁이가 된 그 돌 그 돌이 하나님의 집 그 집의 시작점인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모두가 하나하나 십자가에 연합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질 때 그 집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거죠 다윗과 연합되어진 자들이 이스라엘을 온전히 세운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집이 세워질 때 무엇 때문에 집이 세워진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기 때문에 집이 지어진다고 말해요 이 나발은 누구예요? 같은 유다족석이에요 같은 친족이에요 친족을 죽여서 손에 피를 흘리는 일은 하지 말고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데 여호와는 누구를 위해서 싸우느냐 하면 여호와는 악한 원수를 대적해서 싸우는 거예요 악한 원수를 대적하죠 자 블레셋을 대적하거나 모악과 암먼을 대적하거나 이와 같은 것들은 무엇을 대적하냐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내 안에 있는 악과 싸우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거예요 형제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악을 행하였다 했지라도 그 악을 행한 그 죄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기 때문에 그 당시에 다윗에 대한 얘기는 이미 모든 자들에게 다 알려져 있어요 더욱이 유다 사람들에게는 더욱이 알려졌죠 왜냐하면 사올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리고 나서 400명이 600명을 누르고 600명이 유다 땅에 돌아다니는데 유다 사람들이 다 알죠 정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걸 이 아비가엘은 알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비가엘은 블레셋과 싸웠고 그 일날을 구원하였고 그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싸우는 자인 것을 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원수를 대적하는 싸움을 싸운 거예요 내 싸움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 원수를 대적하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여러분이 구한다면 주님이 모든 것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나의 어떤 욕심을 위해서 나의 유기를 위해서 구한다면 그 기도는 상달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원수와 싸우기 위해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구한다면 내가 주 앞에 용서함을 얻고 죄사함을 얻으면 그 다음에 뭐가 찾아온다 그랬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회개하고 주여 내게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구하게 되죠 주여 성령을 보내주는데 이 성령을 받는 걸 뭔가 은사를 받아서 어떤 은사를 나타내고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구한다면 그것은 잘못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그것이 구해져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은사들을 받는 것은 바로 이 원수를 대적하기 위한 싸움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구하는 것도 주님의 궁유를 구하는 것도 성령의 은사를 구하는 것도 여와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비가일이 다윗이 그와 같이 여와의 싸움을 싸우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그 집을 든든하게 세울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러한 든든히 집을 짓는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누가 그 일을 하세요?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한 고백이 또 하나 있죠 그가 다윗에게서부터 악한 일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죄가 없는 분이라는 고백을 히브리스 7장 26절에 합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으로 표현하면서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다 그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으로 합당하시도다 예수 그리스도에 흘리신 그 피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실게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거룩하니까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니까 그 피를 내가 힘입었기 때문에 내 죄가 깨끗이 도말되었다는 걸 믿으십니까? 내가 깨끗이 죄사함을 받았다면 그 다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죄의식에 사로잡혀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다다 우리는 새것이 된 거예요 새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 것은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이제 나는 죄사함을 받은 자로서 사는 자가 돼야 되죠 게시록 5장을 가면 사도 요한이 여화의 보좌 앞에서 있는 일을 봅니다 두루마리를 가진 것을 보는데 그 두루마리가 일곱인이 임봉된 두루마리입니다 그 일곱인은 뭘 말하냐면 죄의 문서, 죄인의 문서를 일곱인으로 봉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걸 알기 때문에 그가 울면서 누가 저인을 떼고 하고 울 때에 장로가 말합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합당치 않아서 크게 울었더니 울지 말라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의 문서를 다 도말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14만 4천인에 속하는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무슨 노래를 부르는가를 알아야 하죠 우리 게시록 5장 찾아보시겠어요 게시록 5장 9절에서 10절을 찾아 봉독하겠습니다 게시록 5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무슨 새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 인봉한 것을 떼기에 합당하시다는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죽임을 일찍 당하셨지만 각 족속과 방원과 백성과 나라들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들이시고 나라와 제세장으로 삼으신 것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리고 땅에서 왕노릇하는 것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새 노래를 부르시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라면 이 십자가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부터 자유케 한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거를 믿는 자가 부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함을 얻는 자가 부를 수 있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는 자는 이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은 자가 찬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우리의 모든 삶이 이것을 찬송하는 삶이 되기를 추건합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한 말 바로 다윗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그 집을 든든히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걸 고백합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인을 떼신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집을 든든히 세우시고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실 것을 믿으십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아멘 죄를 찾을 수 없는 그분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도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해서 내게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 하신 말씀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해서 오셨는데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39절에 내게 둔 자를 하나도 잃지 않는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 아버지 뜻인 거예요 이와 같이 다윗을 통해서 든든히 집을 세우기 위해서 모퉁이돌 기초돌이 되신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전이 되어줄 수 있어요 에베스 2장 20절에서부터 2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연합된 자가 되어야지만 건물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갈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지기 때문에 히브리스 8장 10절에 주님께서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고 하시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말씀을 내 생각에 두고 내 마음에 기록한다는 얘기인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십자가의 그 말씀의 지배가 되어진 상태 온전히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어진 상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상태가 되어져야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든든히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게 선지자를 데리고 하나님이 성전 투호를 해요 성경에 그 말씀 기록된 거 기억하십니까? 여기 데려가고 저기 데려가고 성전을 다 데리고 다녀요 데리고 다니다 보니까 여기서는 무슨 다른 우상을 세워놓고 저기서는 또 다른 우상을 세워놓고 그래서 그 가진한 것들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여줍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뭘 하세요? 더럽혀진 성전을 투호하세요 더럽혀진 성전을 돌아다니면서 너 여기 이거 있지? 저거 있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하나하나 이거 가져간 거 여기서 지금 경배하고 있다 이거 내가 기뻐하지 않은 일을 지금 하고 있다 이거 한듯이 회개해야 된다 누가 가르쳐주세요?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세요 그것은 성전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새 성전을 짓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새 성전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 심령 안에 차곡차곡 나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말씀이 성령으로 인해서 잘못된 것 가진하고 더러운 것 버려야 될 것 회개해야 될 것들을 다 가르쳐주시면서 그것을 고치신다는 거예요 고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회개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악한 영들을 다 내어 쫓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왜 받아요? 기도를 왜 하십니까? 디모데던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한 말씀을 하신 말씀이 무슨 의미예요? 왜 말씀을 주시는지 왜 기도하는지 결국 너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비가리 지금 나와서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그 기도가 바로 든든히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손에 피를 흘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시옵소서 이 족석은 바로 당신의 같은 족석이 아니니까 그 말이에요 우리가 대적하고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육적인 사람 죄의 사람 하나님이 가증하다고 여기는 그러한 것들과 싸우는 거지 형제 자매와 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믿는 자로서 어떤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가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갖기 위해서 주 앞에 구하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불꽃 같은 눈 앞에 하나도 숨길 것이 없는 것을 아시기를 원합니다 믿는다고 말만 하지 마시고 그분은 살아계세요 그분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세요 우리의 깊숙한 곳까지도 다 아십니다 그분 앞에 가릴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도 해가 지기 전에 빨리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 29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와와 함께 생명사계 속에 쌓였을 것이오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돌메로 던지듯 여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다 볼로세 3장 3절에서 4절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다윗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사계 속에 쌓여 있다고 했죠 그래서 누구도 그의 생명을 찾아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 없다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육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 사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누구도 우리를 해할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사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죽이려고 해도 육은 죽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안에 있는 영의 생명은 절대 죽일 수 없는 그러한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이 있는 자 그리고 그 생명 안에 사는 자는 육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도바울이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말한 거예요 환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라도 위협이라도 그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정말 그 생명이 있고 정말 그 사랑을 아는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면 어떠한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이기리라 아멘 나의 생명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안에 그렇습니까? 진실로 그렇습니까? 육에 대해서 죽은 자만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주께서 모든 선을 이제 그러니까 행하시옵소서 그런 거예요 아비가이리 이제 다윗에게 그러니까 당신은 선을 행하세요 그 손에 피를 묻히지 마세요 그런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가진 자요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갚아내 주는 자요 그러므로 인해서 어떤 분도 내가 내지 않냐고 주님 앞에 맡긴 자는 생명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의로 사는 자가 되는 겁니다 낙심도 원망도 분노도 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앞에 뭐만 하겠어요? 기도하겠죠 맡기고 기도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갈 길을 모르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나는 어린아이 같은 자이기 때문에 아비가이리 참으로 지혜롭고 아름답습니다 31절에 그가 말합니다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내 주의 여정을 생각하소서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분명히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주로 세울 때에 나를 후대하여 주시옵소서 누구 생각나는 사람 없어요? 이 말씀 생각하실 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옆에 있는 강도 한 강도는 당신이 그리스도이시면 우리를 구원하라 너도 왜 십자가에 달려있어? 나를 구원하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세요?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면서 왜 나를 구원하지 않아요? 왜 나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두세요? 왜 나를 여기서 건져주지 않으세요? 그렇게 불명하느냐? 아니면 다른 강도는 그를 꾸짖으면서 말합니다 누가 보면 2.3장 40절에 내가 동일한 정제를 받고서도 하느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봉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는이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행하신 일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자라면 그 강도도 똑같은 말을 하죠 아비가엘이 당신이 이제 왕이 될 때 나를 후대하소서라고 이 여정을 생각하소서 한 것처럼 그도 42절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똑같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 강도는 주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믿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무슨 응답을 받아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그가 비록 육체의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죽는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응답을 받더라는 거예요 아비가엘도 다위수로부터 이제 응답을 받죠 너를 내게 보내어서 나로 피를 흘리지 않게 한 그 여호와는 찬성을 받으실지어다 그러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서 이제 너는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엘은 죄의 용서도 받았고 모든 가산을 지킬 수 있었고 그의 믿음이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지혜를 받은 그 믿음이 믿음의 고백으로 다위세에게 드림으로 그는 구원을 경험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도를 드리면 반드시 기도에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를 이 아비가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잡고 그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거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셔요 무엇을 약속하냐 히브리서 6장 14절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 약속을 하신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기초돌이 되신 거예요 모퉁이돌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든든하게 그의 집을 세우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일하실 분은 성령이시고 그러니 그의 나라가 임할 때에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제 집이 세워지고 이제 왕으로서 자정하실 때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그렇게 될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예수님 앞에 그분을 정말 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을 주시지 않은 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모든 신원을 그분이 다 해주시도록 맡기면서 원수 갚는 것도 맡기고 내가 그것을 짊어지고 내 안에 더러운 것들 가증한 것들을 둔 자가 되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에서 그 가증한 모든 것들을 낱낱이 드러내서 죄악을 다 회개하고 주님 안에서 새 성전으로 지어지고 고룩한 성전으로 지어져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그 모든 일을 이루실 수 있게끔 하는 자가 되고 있습니까 정말 새 노래를 부르는 자 되시기를 추건합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자가 이 새 노래를 부르는 자입니다 오늘 이 아비가이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야 할지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응답받고 구원함을 얻게 되어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주 앞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찾아가서 한 모든 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그 집을 든든하게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전쟁을 그가 하기 때문이요 그에게서 죄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과 그의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사계 속에 있는 것을 고백하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것을 고백한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기초돌이 되시고 모퉁이돌이 되셨습니다 그 생명사계는 십자가 안에 있기에 우리가 육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와의 연합된 자가 되어져서 그 생명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의 생명도 또한 생명사계 속에 쌓여져 있어서 그 누구도 하나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고 우리는 그 생명 안에 사는 자이니 아버지 참으로 주님 앞에 진실로 우리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기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원수를 다 갚아주셨고 우리를 죄 없다 하셨기에 우리도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그리고 진정 예수 그리스와의 생명을 누리는 자유한 자가 되게 하옵시고 이 땅에서 싸움을 싸우되 오직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원수된 육을 대하여서 싸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대하여 싸우고 세상에 가증한 것을 대하여서 싸워서 오직 육에 대해선 죽은 자여 영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고 구원을 맛보고 구원의 응답을 우리 삶에 받으면서 죄 없으신 하나님 안에서 죄 없는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우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으러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